수도권 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계속해서 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대체 하급지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쯤 나타나는 거냐? 지금부터 정창래 대표와 함께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대면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집은 언제 올라요? 요즘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특히나 집값 상승이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예를 들어 서울을 보면 마용성이라든가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값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하급지의 가격은 과연 언제 오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개부로 들어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잡게 되면 좀 시세차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역대급 양극합니다. 하급지 가격 언제 오를까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들이 지금 아파트 거래량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5월달 5,048건인데 6월달에 지금 7,40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7월 직기 중에 있거든요. 지금 8월달 3분의 1도 안 갔습니다. 3분의 1도 안 갔는데 벌써 지금 5,340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실거래가 신고는 지금 한 달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달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뿐하게 6월 거래량 넘어설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7월달, 8월달은 사실은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됐다는 거죠. 이 양극화가 이제 급지 간의 양극화, 상급지냐 하급지냐. 우리가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냐, 수도권에 있냐, 지방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니까 신축 아파트 앞으로 많이 공급 못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더합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른 어떻게 보면 연식에 따른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아파트냐 비아파트냐. 그러니까 주택 유형별에 대한 양극화도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현 부동산 시장은 전세 시장이 또 상당히 강세해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누차 제가 제 방송에서 강조해드리는 게 전세가하고 매매가는 하나의 세트다. 그러니까 전세가 강세면 당연히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세가 지금 상당히 강세라는 거죠. 왜? 왜 그러냐. 자, 2020년도에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되면서 원래 이제 2플러스2 계약갱신청구권이 이제 임차인들한테 주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갱신청구권을 쓰는 물건들이 생겨버리니까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이제 등록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등록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보호기간 채우면 자동적으로 말소가 돼버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쓰면 5% 룰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자동 말소가 돼버리니까 5% 룰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자동 말소가 되면서 싼 물건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전제사기 여파가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전세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금리 상당히 좀 스테이블하죠. 금리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 수요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시장도 지금 상당히 강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전세 계약 건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왜? 계약할 게 없어요. 물건들이 줄어드니까. 물건들이 왜 줄어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청구권 쓰니까 유통 물량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제 시장도 강세고 매매 시장도 상당히 강세고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급지 위주의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하급지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했던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아주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똑같아요. 강남 3구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강북에서는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상급지 거래량들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2017년 3월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하급지의 거래량은 언제 늘어났냐? 바로 2019년 말입니다. 즉, 한 2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온조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의 시차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노도강이라든가 서울의 금강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2019년 말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시간차가 지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금리가 높을 때는요. 하급지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줄어듭니다. 대략 여러분들은 어?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가격이 비싼 상급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금리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좋은 그러니까 내가 이자에 대한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급지의 거래량. 하급지의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왜? 여유자금은 없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조금만 높아져도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는 지금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가 3.5%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안정적인 하지만 지금 하락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요. 하급지의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 2019년 말부터 하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2019년 7월 18일 날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하급지의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과거의 경험치에서 앞으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지금 하반기 지금 이거는 뭐 누구든지 알고 계시죠. 지금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금리나 지금 임박했잖아요. 그렇죠? 네, 본격적인 금리 인하.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체 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는 3.5%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담대 금리가 상당히 싼 거예요. 그렇죠? 3% 후반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 금리 인하가 임박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지 간에 격차가 지금 커져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격차가 커지면서 이제 하급지가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반등을 할 시점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하급지 지금 거래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가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예요. 자, 근데 여기 2024년 6월까지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2024년 6월에 12억 4천 찍었습니다. 평균 매매가가요. 예, 12억 4천 찍었는데요. 어? 24년 7월 달에 평균 매매가가 줄어들었네요. 어? 지금 8월 달에 통계치 보니까 더 줄어들었네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요. 단가가 낮은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상급지 위주로 거래가 되다가 6월 달 넘어서부터는 하급지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급지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여러분들 지금이에요. 하급지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어떻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왜 안 올라? 언제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까지 시간차가 좀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하급지의 가격은 하급지의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가 지금 곧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시장에 빨리 들어가게 되면 차익은 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급지에 대한 시장 전망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곧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도 다시 한 번 좀 가다듬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전략 다시 한 번 좀 재정비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도 지금 정창래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반등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역적인 한계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을 했잖아요. 상급지의 가격 오름폭과 하급지의 가격 오름폭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충분히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돈으로 한강변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3도심 지역의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자,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개발됩니다. 이거는 그냥 믿으셔도 돼요. 왜? 서울은요. 이제 노후도 높은 데가 없어요. 예전에 누타운이나 재개발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후도가 맞는 지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원래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누타운을 하려면 30년 노후도 67%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모아타운이 나온 거예요. 모아타운은 뭐예요? 20년 57%라는 거죠. 노후도 요건이. 그만큼 서울에 노후도가 맞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은 입지가 좋은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3도심 지역 중에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 라인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묻어두시면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아직 지금 때가 안 묻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때가 안 묻어야 우리가 지금 선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 대한 공개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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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